모모가 많이 먹네 참새가 네 할머니야 응? 할머니가 배가 엄청 고고팠나 보다 미며 이 모모가 한 15년 넘게 산 거 같은데요? 여기 왔을 때 10년 차라니까 7년 되시기 17년 산 거 같은데 노묘야 노묘 까불아 네 할머니야 많이 먹어 노랭아 대장 모모 먹방 까불이 먹방 이야 거의 한 캔을 다 먹네 반캔을 엄청 배고팠구나 어휴 녀석 굶고 살았네 저쪽에서 봐도 내가 좋은 거 같은데 예쁜 녀석들 사먹었어 어이구 뭐 와 너 이렇게 많이 먹어서 처음 본다 야 어 그동안에 굶고 살았냐 대리삼촌이 안 왔나 그래 어이구 다 먹었어요 모모가 많이 먹네 모모가 많이 먹네 에이 삼색아 니 할머니야 어 할머니가 배가 엄청 고팠나 보다 미며 이 모모가 한 15년 넘게 산 거 같은데요 여기 왔을 때 10년 차라니까 7년 되시기 17년 산 거 같은데 노묘야 노묘 까불아 니 할머니야 많이 먹어 노랭아 헤헤헤헤 대장 모모 먹방 까불이 먹방 이야 봐 거의 한 캔을 다 먹네 반캔을 엄청 배고팠구나 어 어휴 녀석 굶고 살았네 저쪽에서 봐도 내가 좋은 거 같은데 예쁜 녀석들 사먹었어 어이구 우와 너 이렇게 마지막으로 처음 본다 야 어 그동안 내가 굶고 살았냐 대리삼촌이 안 왔나 그래 빼고 감독님 상여행 차이받 사이받 두부 아멘 아멘 이거 다 먹었어요 안녕!